아 요릭 싫은데 제가 한번 갇히면 튈 수가 없어 오랜만에 근본 스킨 특수부대 써보겠습니다 너무 질려갖고 안쌌웠는데 써봐야 겠어 아무래도 와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뭐야 이거 날라왔는데요 아 1레벨 저렇게 찍으면 사실 저는 손붙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파워를 깔아 놓으면 여기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다 파격풍 천천히 아끼면서 천라인은 빠르게 박을게요 라인 초기화 시켜야 돼 도보가 펄캠인가 한번 쓱 봐주고 아직 안먹고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야 뭐야 아니 뭔 아니 저렇게 튀어나오냐 아니 알고 있다는 듯 아 이거 렌즈 때문에 그렇구나 와 존나 무섭네 진짜로 100분만 먹으면 돼 아 아우 야 아파라 다 먹어야 돼 웬만하면 실셈 비슷하네요 뭐 여기인가 봐요 어 오케이 이거 안맞기만 하면 돼 안맞으면 별로 안없어 꼬마애들 다 죽이고 요렉 마너가 많이 없거든요 요렉에 라인을 못 주우면 결국에는 꼬마 구울들이 생성이 안된단 말이야 그때 빨리 밀어야 돼 어? 아니 아 쟤 아니 이거 아 아 아깝네 하드도 왔는데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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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웅 꼈어 암웅 꼈어 암웅 꼈어 암웅 꼈어 우리 다 죽었네 아 망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약 우리 딜이 없나? 잘 싸웠다 생각했는데 뭔가 마무리 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게 요리 3킬이네 방금은 교전해서 너무 잘 커버하였다 아니 이거 살았네 아 아 진짜 큰일났네 방금 내 큐에 죽었어야 되는건데 쉴드로 버텼냐 이걸 아 이거 가면 안되겠다 아 딜이 아 딜이 부족하다 암흥몽 벨베스가 마무리 딜이 안나와 내가 빨리 커야되 이건 깨고 죽어도 이득이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난 030이랑 상관없어 한번 더 죽어도 그게 그거야 골드를 얻을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 한타 해보자 이길 수 있어 어 딜은 잘 나와 이제 오 성공 200원 할만하죠 벌써 1킬한거는 다름이 없지 얘네 바론간거 같은데 냄새가 구려 아 근데 암흥몽은 좀 침착하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아 제발 맞춰봐 좀 아 이거 빨렸다 아니 암흥몽은 붕대 상태가 아 먹혔네 와우 뭐야 아 딜하는 야무즄데 아이씨 아 슬슬 채팅창이 게임 속에 게임이 나와 버리는데 골풍 갈게요 이판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어? 아니 빼 빼 빼 뭐해 왜 뭐해 하하 진짜 미치겠네 아니 텔 타는거 보고도 안 빼네 얘네 미드로 오겠죠 아씨 다행히 암흥몽만 죽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잘만하면 따 공사공이 잘만하면 따 이러는게 좀 웃긴거 하하핳 한번 팝드 실패 아 미드 드세요 제가 오케이 아니 새끼 구울이 나와가지고 터치한번 했는데 피가 피가 200가였어 거기에 월식이랑 유성이 다 터져요 자식농사 자식이 서울대 가버렸네 여기가 60번 어디서 보았지 어 탑에 어어 안돼 제발 여기서 물지 무무야 그렇지 그렇지 나도 요리기랑 비슷할테면 랩차는 삼나지만 왜 삼랩이냐 근데 어 아이씨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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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에 갱풀이 어 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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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팔 요렉 잡았다 이거 각이야 이거 각이야 으아 까미 해 아깝다 이거 이거 밀어야 돼 빅토르 위치 안보이는데 근데 빅토르가 저 죽일 수 있네 그거만 생각해 이렇게 야 어? 할만한데 뭐.. 어떻게 ces 살 오어여 코그마 사기거든 억 Log 된 것 불건 줘 이거 져도돼 져도돼 어? 잡을만한데? 아 근데 각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이댁 진짜 많이 봤어 템을 자 치명타 95%인데 안터지면 라이엇 본사 쳐들어갑니다 이런판에서 무조건 나와줘야돼 진짜 안터지면 큰일나 본사에 불..어어? 몸에 불타고있어 빨리타! 뭐해 탑가야돼 탑가야돼 바론버프라 빨라 가자 어디가 와누라 와누라 패야겠다 좀 이상한데 뭔가 말이 코쿠모랑 같이 해야돼 얘들아 이런거 걸어야지 걸어야지 아 저..저 탑막일게요 호텔 있어요 내가 요렉 잡으면 게임 끝나는거긴 해 여기서 돌폼이 없어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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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가능 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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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끝날 것 같은데 탈퇴하면 되겠다 아니 자식 농사는 여기가 더 성공했는데 아니 L가 몇명이야 나이스 저기 빅토르도 열심히 했지만 벨벳스린봄이야 만천이 에어본만 했나보네